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울 앞에만 서면 걱정하는 건강 문제가 하나 있죠. 바로 뚱뚱해지는 것, 비만 문제인데요. 지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비만 유병률은 34.1%로 3명 중 1명 이상이 비만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비만, 단순히 개인의 미용이나 건강 이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, 오늘 앵커 리포트에서는 이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. 지난해 말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11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. 비만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으로 병원비를 유발시키다 보니까 불필요한 의료비 손실이 쌓이게 되고요. 또 경제활동을 한 시간에 병원을 찾게 되니까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. 설사 일을 하더라도 건강한 사람보다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생산성이 낮아지기도 하겠죠.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은 위기감이 더 큽니다. OECD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내년부터 2050년까지 비만으로 인한 국내 총생산 GDP 손실은 OECD 회원국 평균으로 3.3%에 달했습니다. 우리나라는 2.4%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치이긴 했습니다만,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비만, 그리고 관련 질병으로 치료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세금도 오릅니다. OECD는 내년부터 2050년까지 비만으로 인해 회원국의 평균 세율이 0.62%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우리나라 역시 0.24%포인트 상승이 예상됐습니다. 이렇게 비만은 개인에겐 건강과 수명의 문제, 또 국가에게는 비용과 효율의 문제가 됩니다. OECD는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 광고를 규제하고 식품 영양정보 표기를 강화하는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하면 그 예방 비용의 6배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. 먹는 광고라면 별다른 규제가 없고 TV와 스마트폰을 가리지 않고 이른바 먹방이 넘쳐나는 우리 사회도 경각심 이상의 변화를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앵커 리포트였습니다.